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 이 며칠 사이에 감염자 수가 폭증을 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대구 쪽 사시는 분들은 타 지역보다 불안함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대구분들이 꽤 계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폭증한 이유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천지에 다니는 모 여성이 결혼식과 신천지 등에 참석을 하여 수많은 교인들을 감염시킨 슈퍼 전파자인데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 많은 정보를 듣고 있지만 과연 외국인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신천지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제가 대만 뉴스를 가끔씩 보는데 신천지에 다루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글로 번역한 뉴스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작권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제가 말로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시죠 이 신천지 교회는 한국의 매체 그리고 질병관리센터에서조차도 이곳을 사이비 종교라고 지명을 했습니다 이들의 집회 방식을 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도 없고요 게다가 사람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는 왜냐면 너희가 어떻게 앉아서 들을 수가 있냐 그건 예의가 없는 거고 너흰 그럴 자격도 없다 통계에 의하면 그녀가 접촉한 회원의 수는 무려 1,100명이라고 합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그들은 이름도 가짜로 사용하고요 주소도 가짜로 사용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찾습니까?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접촉한 사람들을 찾는 건데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없다는 거예요 와 진짜 이거 어떡하죠?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텐데요 지금은 대구의 의료진들도 많이 격리 중이라 일선도 모자르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의 수장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만이라는 사람인데요 대만 뉴스에서도 그 사람의 얘기를 다뤘습니다 신천지를 왜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그거는 교주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를 창립한 사람은 이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올해 89세입니다 그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말 진실된 기독교 신자라고 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이만이는 현세의 예언자라고 그 말은 즉슨 사람들이 이만이를 승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만이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죠 미성년자를 성폭행 했다고요? 저는 대만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저도 인터넷에서는 살짝 봤지만 신천지에 중국 신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 어디에 있을까요? 전세계 70개 국가에 신천지 분교가 있습니다 대륙에만 100개가 있어요 즉 4화를 차지하는 거죠 5만 명의 회원이 있는데요 중국의 청도, 심천, 대련 등 한국과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곳들이에요 이 분교가 여기 있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북경, 상해, 광동쪽까지 있다는 거예요 외몽고조차도 여기서 손을 뻗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걱정되는 거는 이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에도 이렇게 많이 뻗어져 나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걱정이 많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본 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댓글 한번 보시죠 사이비는 다 죽어야 돼 중국과 이웃국가라면 정말 재수가 없다니까 교회와의 바이러스는 막이다 우리의 전도를 막기 위해 왔다 진짜 사이비 맞네요 문재인을 탓해야 돼요 문재인은 미쳤어요 문재인은 뒤에 있는 욕은 좀 심한 욕이라서 읽지 않겠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너무 느리고 한국은 자업자득이야 일본의 올림픽은 중국, 홍콩, 마카오를 입국 금지시켜야 돼 위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깊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예요 오늘로써 확진자가 204명이 되는데요 사실 이 수치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발견한 의심 환자가 3천 명을 넘어서고 발견하지 못한 의심 환자는 이를 뛰어넘을 것 같은데요 정말 한국의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개인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 관련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힘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